그 다음에 회심에 또 다른 거 있어요 이거 근데 이 명란젓을 맛있게 드시기 위해선 포기해야 될 게 뭐냐면 체중은 포기해야 해요 근데 체중을 포기할 만큼 맛있어요 어? 어떻게 알아요? 소귀님 어떻게 아세요? 마요네즈인데 마요네즈도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반 이건 넣어 봐야 소용없어요 이를 하프로 먹으면 뭐 달아 마요네즈를 먹어 그냥 먹어야지 명란젓 양하고 거의 1대1 쫙 듬뿍 아니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으면 문제지만 내놓고 두고두고 먹을 거니까 김치밥에 같이 먹는 끝판왕은 이거예요 먹어보면 놀랄 거예요 일단은 김치밥에다가 싹 비벼서 어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으려고 마요네즈 이렇게 버무려 놨잖아요 버무려 놓은 마요네즈 제일 맛있게 먹는 건 뭐냐면 김밥이에요 김밥 자 이거를 체스로 주세요 잘하죠? 오이도 가능하면 길게 오이 싫어하는 분은 무술 쓰시면 돼요 칼질하는 거는 비법이 없고요 연습을 해야지 뭐 저도 손가락 많이 뱄어요 손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? 휴터가? 아 이상한 자세가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하여튼 여기 휴터 여기 휴터 여기 끝에도 휴터 그래? 안 보여요? 삼각형인데 한쪽은 잘린 삼각형 한쪽은 삐쪽은 삐쪽은 삼각형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빨리 훅 말아야지 아이고 찢어졌다 모양이 이상하네 그쵸? 원래 그러면 약간 이렇게 위에가 좀 이렇게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슬쩍 꽂아주시면 돼요 이게 아 음 음 음 muted 옥 이 그친 그 때 네